자, 지금 오늘 여기 우리 사장님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만나서 초대를 했어요. 제가 한 명씩 소개시켜줄게요. 자, 첫번째. 나탈리아. 어? 나탈리아. 이 친구도 지금 왔고, 여기 근처에 살아요. 우리 이 친구는 오빠. 너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네, 저 지금 내 맘. 얼마나 많아요. 니콜라스 피니디아, 16년. 우리 근처에 살아요, 둘 다. 아, 우쎄대 로스토드 위구옵보고옵보고. 오.. 하나. 어트라. 아, 인 빗다라. 아,kiej. 네. 소피아. 에이. 소피아 로메도. 24살. 저 얘네들 이나들 다 영어를 다 잘해요. 그래서 오늘 그 사장님 계신 게 수육. 수육하고 이제 먹는 거를 한번 가르쳐 줄려 그래요. 한번 가르쳐주세요. 알겠습니다. 엘버 엔센이 하나 꼬먹어 꼬먹어. 꼬먹어. 이. 이것은 한국 스타일입니다. 첫번째. 첫번째. 세븐. 김치. 삼겹살.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설탕. 아, 조금. 이것은 매운 스파이지만. 네, 네. 당신의 스타일입니다. 이거 넣어야지. 이것도 넣어야지. 그리고 베스트 오븐. 네오나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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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네오나베스. 아, 참. 아, 참. 이거 삼겹살. 세암아 삼겹살. 이것은 도시노. 이것은 보쌈입니다. 이것은 보쌈입니다. 한국에서 엠판을 넣어. 엠판을 넣어. 그래서 보쌈입니다. 오,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요? 저기 아까는. 여기. 여기, 가운데. 여기. 여기, 가운데.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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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도와. 아름다운. 에피아를. 예수. 이 소지를. 네. 예수. 아, 예수. prophets. 네. 네. 어떻게 하는거가? 오, 이 소지를. 오. 아, 이 소지가. 아름다운. 뭐, 여기. 네, 감사합니다. 난. 정말 많이 만들어 주시네요. 안아볼게요. 아, sometimes I can't. I can't. They've never seen it before, right? First time. In Korea, it's very common. Very common. So, bozzam and a some chips are very common. Yeah. And now? Come one, two, one. Okay? Uh-huh. 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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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spicy 락 매우 매우 처음 좋습니다 애 진짜 네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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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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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걱정하지 마 너무 맛있어 이거 안전한 거 맞지? 안전한 거 맞지?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거 맞지? 안전한 거 맞지? 어떤 기분인지 말인지 들어모 type? 더lia한 폭산물? 할아버지 바삭하지만, 그는 맛있다. 그는 맛있다, 그는 맛있다. 네, 그 맛에 대한 맛있는 것 같아, 보쌈가 너무 맛있다, 바로 comer지 않고 but it's really 맛있다. 맛있다. 네, 그것은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배우는 영어입니다? 너무 잘 들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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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를 줄께요. 저기. 목소리가 많이 내용이에요. 저 옷이 제일 Duarte이. 있어. hu landscapes이 저 카페ility에서 인사를 알아, 아, 내가 알겠네! 나탈리아 나탈리아 나 아님 미국 그녀는 또한 에스파인분을 사용한다고... 페맨돈 아, 그럼 좀 또한 깊게찍해요 예, 3일 정도인 시간이요 요즘은 아이고, 곧먼바나 아들 이번에는,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저게, 범바 해 줄게, 범바 봄바? 봄바. 한국에서는 뫼빠레는 항상 이렇게. 한국에서는 뫼빠레와 같은 뫼빠레가 되어있어요. 소주. 소주와 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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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술 문화를 알려주려고. 소주와 설태. 뭐? 소주와 설태. 고고. 고고. 당내고 있어요 얘네들이. 남자만 먹자고. 남자만 먹자고. 하나. 고고고. 맥주가 당내 좀. 맥주가 당내 좀. 하나 더 있어요. I don't know that the one is from Korea. 내 애가가 쥬타로 Vallesa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가져다주신다 아니요 여기다 예 너는من 좋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로 말씀하셨나요? 네.. 제주도에 대해 말이죠 여기 정리 우리는 스토리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구입할까? 또 말해.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잘 봤어요? 자, 두림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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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ения 생각보다어包서. rum아 인기를. 두림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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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일본에서 인물을 mete 동작을 이렇게 넘어. 한국에서 많은 음식을 먹어요. 한국에서 많은 음식을 먹어요. 한국에서 다른 음식을 먹어요. 소주. 소주. 소주와 비어. 소주와 비어. 이런 음식을 먹어요. 김치. 한국에서 매우 매우 традицион적 음식을 먹어요. 김치. 인터넷에 확인할 수 있어요. 네. 蠢이но advancement. 저를 눈치. 저도 likes 거죠. 아주 좋은 음식으로 먹어요. 아 여기는 식사는 아주 좋은 icher bites. Dieses 음식은 바꾸는 거죠. fermentado. 그리고 한국 음식은지 berriesnt son interaction? 아니요. rane Martha? 아니요. 오! 그거 fuera 신기하죠? 그냥 프랑스? 제가 믿는 게 아니라 너와 같은 경우는 NO! 한국에서 찍을 때 여기, 콜롬비아 아, 네. 정말 달라 한국에서 찍을 때 왜 찍을 때 오오 오오 원하세요? 엑사 해가 다 민들어? 오빠가 계속해서 네 잠시만, 이러면 다시 부모와 블랑캅 이제 화탄만 더 뒤로 가요 이거 신라면? 신라면! 한국사람도 공물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 이거 먹으라고 이 디디는 최고의 배상? 이 식사는... 먹는 ejercicio 한번씩 봐봐 소주랑... 소주, 소주? 소주 소주 공기와 아르헨티른 대신 정말 이것은 이렇게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고 하죠 나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시선에 비해 약하고 ㅋㅋㅋㅋ 이거 얼마죠? 더 нов게 그러니까 이 시선은 17% 기대도 아브라 아브라 예 이 시선 아 이 시선 흰가 것은 자식 이 시선은 사실 그렇지만 이 시선의 이 시선의 타이 근데, 비슷한 거? 비슷한 거, 비슷한 거. 해본 거. 구멍이 좋아해. 안 돼? 안 돼? 일단은 상대가 다른 거? 이게! 이게 더 소유가 아닌 것 같지만 항상 더 소유가 더 소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소유가 아닌 것 같고 17% 한글자막 by 한효정